서울랜드 하울랜드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 어디 왔어요? 서울랜드 서울랜드 왔어요 오늘 서울랜드에서 즐거운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하율이가 삐졌어요 저 외관에 짐을 실었는데 자기 거기 타야 되는데 짐을 실었다고 삐져가지고 그래서 하율이는 집에 간대요 오늘은 눈치 게임은 뭐 할 게 없었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율아 하이빵 검은색 집 닦은 거 저기서 저거 나오는 거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사러 가는 거거든? 검은색 집에서 이렇게 이거 뭐야? 뭐라 그러지? 콩나무 어디 떨어지는 거 한번 봐봐 그렇지? 세미의 조합 와~~ Gooey~~ 이 정도면! 어때? 여리 Méliot accept it? 제미 그냥 Stan Lee 어때? 몰라 어디서 가겠다 어느 공간에 깎아보자? 네 앉아 깎아보자 어? 엄마나? 띵 안녕~~ 딸이 왜 울산같은 거야? 아 진짜 아이를 너무 웃는다 하지 말래 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너무 귀여워 아이라 자 이거 치즈스틱이야 퀴즈모가 다 태웠어 구운거야 아니 아니야 구운거야 치즈스틱이 까만색이야 원래? 응 김밥이 웃고있다 그치? 와 진짜 오늘 날씨 미쳤다 진짜 야 앞으로 여름 되면은 어떡하냐? 어디 말아야지 나가지 말자고? 형부랑 애들 셋만 내거든 형부는 더위 안타니까 가니야 도시락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하율이도 맛있어? 희주는 어때? 맛있어 희연이는 어때? 제거 갈비아버지 지진사랑? 우리 애기를 데리고 가는건 기분이 좋은거니까 실천하는거니까 이긴사랑? 이긴사람이 가는거에요 이기면 좋아하기 응 가위바위보 아 너무 감동이야 희연이랑 갔다와 갈까 우리? 언니가 금맥탕이 어땠어 재밌었어? 물 물 물 타고 와 사진 찍은거 응 거기 타고 타고 와 응 진짜? 장모가 올까? 떨어질 뻔해가지고 떨어질거 같아가지고 떨어질거 같아가지고 얘들아 잘 갔다와 재미있게 타고 와 응 엄마는 이런거 타는거 아니야 엄마는 이런거 타는거 아니야 어 간다 간다 안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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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율아 긴장 풀어 하율아 하율아 뭐라고? 무서웠어? 그래서 엑스 표시한거야? 네가 하나 그랬어? 그렇게 하면 내려준다고 아까 직원분이 그렇게 했잖아 근데 엑스가 이상했어 아니 손에 엑스가 아니라 약간 어떻게 했냐면 이러면 여기 손 드는거 같지? 드는건 아닌 표정은 무서운데? 이러고 있길래 엄마 뭐하나 했어 하율이 재미있게 타고 쓴 아 우리 하율이 범버카 자동차 봉봉 타고 싶은데 키가 안되서 너무 아쉬워 어떡해? 하율아 우리 엄마랑 같이 저거 탈래? 하율이가 범버카를 못타서 우리 이걸 같이 타라고 싶은데 배가 너무 낑겨 하율이 하율이 엄마랑 같이 재밌게 타고 가자 뭐하고 싶었지? 뭐해? 재밌어? 하하하 다행이다 범버카 때문에 너무 아쉬웠는데 다행이다 근데 배가 너무 좋아 근데 배가 너무 좋아 아 무서워 하하 하하하 어떻게 해냈이 또 탄다고 봤습니다 이거 아까 탔는데 번호가 타고 싶다고 해서 안녕 번호 안녕 아유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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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이거 진짜 너리다 손은 나를 따라 빠르다고 하네 진짜 느린데 어우 어지러워 건노빠가 빠르다고 그래? 네 잘갔다 우리 아가들은 이걸 타러 갔고 저는 잠시 쉬는 중입니다 와 진짜 탈수 빈혈 오는 것 같아 와 진짜 힘들다 난 놀이기기 탠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건혜야! 건혜야! 아 이렇게 쫄았는데? 그래? 이사 좀 해주지 베리야 너 다 젖은다 베리야 빨리 와 야 너 지금 샤워했어 어떡해 앤매 prison 엄마가 нев Fill 엄마가! 엄마가 없어 서울 oùitt 호아 신난다 언제냐 ng 안 짜요? 가짜요? 응 그러네 우와 위에 움직여 약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애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지면 그러면 내가 숨을 수가 있지 아니, 가누 사 설마, 설마, 설마 마지막 한 장도 오빠, 지금 안 보여 카메라 보고 오케이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보여줘, 가누야 오, 너무 이쁜데, 얘들아? 응 귀여워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완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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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томüll 보누야 여기 봐봐 보누야 Because she is there 나 믿지 와아 야! 진짜 숨었어! 거니랑 나랑 이거 좀 봐봐! 거니야 이모 봐봐 거니야! 거니야 이모 봐봐 응. ㅋㅋ 여러분 저는 지금 금메타기를 막탄에 2탄을 타고 아주 흠뻑 젖어가지고 되게 섹시한 모습으로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되게 재밌게 놀았고 전희야, 하이라, 얘네도 젖었어요. 안돼, 오늘 너무 즐겁게 놀고 갑니다. 안녕! 안녕!